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크고 작은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이슈들과 달라지는 것들을 김한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아파트 청약 시스템의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네, 청약 자격이 안 되는데도 이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부적격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검증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데요. 지금은 아파트 청약을 할 때 별도의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스스로 직접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실수로 부적격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 시스템과 주민등록 정보망을 연결해 부양 가족을 확인하고 또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과도 연결해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청약은 공급자가 정해놓은 날짜에만 할 수 있다 보니 청약 신청일을 깜빡해서 놓치거나 또 평일에 일 때문에 바빠서 놓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됩니다. 청약일 닷새에서 엿새 전에 미리 청약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자동으로 청약일에 맞춰서 청약이 이뤄지도록 하는 사전 청약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 기자, 대출과 관련해 바뀌는 제도들도 있다고요? 네, 현재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과 같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신청자나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중에 자산 심사 기준이 새로 도입돼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주식 등을 모두 따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이 적더라도 다른 자산이 많은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줄여주는 세제 지원 제도가 오는 12월로 끝나는데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 일몰기간을 3년까지 더 늘리는 법안이 제출돼 연장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대주택 비율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네,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데요. 현재 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시행령을 고쳐서 이 비율을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기존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네, 지방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 정책도 나왔다고 하던데 개발 계획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달 말 개통하는 김포 도시철도가 눈에 띕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와 김포 원도심, 그리고 김포 공항역을 잇는 노선으로 10개 정거장과 1개 차량 기지가 들어섰는데요. 김포 공항역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공항철도와 환승이 가능합니다. 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들어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도 눈에 띄는데요. 105층 초고층 빌딩에 관광, 숙박과 전시컨벤션 시설, 그리고 공연장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